제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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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방금 어딨어요? 아 침대 제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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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지마 뜨지마! 뜨지마 이거! 뜨지마! 됐다 잡아! 제발 부탁드립니다! 자, 여러분들 컴퓨터는 스마트컴이고요! 나실라색은 하늘 안깝니다! 그 다음에 뭐예요? 대리결제는 키링 사이트입니다! 다이아 대리결제! 정말 싸고 신속합니다! 좋아합니다! 그 다음에 BGM 아이템 거래는 아이템 리듬입니다! 갑니다! 고한 개만 되자 제발! 가자! 제발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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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 조세다! 예전히! 조세다! 조세다 조세다! 조세다! 조다! 조다. 대 신입 unite! 여기 прот! 잘 놔둘! 먹assen ду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7이 11,900개 8이 3만 2천개 9면 얼마야? 9면 6만... 10,900개 와 아직 여러분들 배고프세요? 중계방에 가보겠습니다 본방이나 다룰 수 있어요 중계방에 가보겠습니다 중계방 여러분들이 민심입니다 중계방 형님들이 법입니다 중계방 형님들 중계방 배고프시나요? 중계방 형님들 중계방 형님들 중계방 형님들 아 니들이 배고픈데 어쩔건데요 나한테 생각해 보니까 존나 어이가 없네요 예? 존나 어종은이가 없네요 예? 알겠습니다 중계방 여러분들 좋습니다 저 이해죽입니다 형님들 중계방 여러분들 저 한나만 하는 새끼입니다 형님들 저 이런 새끼입니다 인정? 형님들 인정? 과연?! 극랑 해외 해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레전드 갈게요 다이아 충전해가지고 오늘 갈게요 오늘 10회신 갈게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왜냐면 저녁에 질러야 의미가 있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형님들 아 진짜 아시잖아요 제가 또 시청자수 찍으려고 하는건데 지금 하는거는 의미가 없어요 형님들 그 대신 오늘 꼭 지를게요 10회신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형님들 오늘 그렇게 할게요 형님들 10회신 띄우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할게요 형님들 그렇게 할게요 형님들 인정? 그걸로 이제 지금은 나도 지를 수 있어요 형님들 지금 막마로 4만명 보고 있으면 질러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제 클라스 형님들 저 아시잖아요 예준이에요 저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나이예요 근데 지금 막 시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추천과 지거샷교 좀 해주시고요 오늘 무조건 지를게요 약속 드릴게요 형님들 진짜에요 아 근데 마지막에 구가 떴네요 저 안떴으면 X댈뻔했다 얘들아 아 아 X댈뻔했어요 마일리지 왜에요? 어? 이거 지를까? 이거 지르자 일단 이거 1600 다이아인데 마일리지 얼마 있는데에요 아 야 이거지? 아 있다 샀어요 여러분들 액세이거 뭔데요? 샀어요 이거 뭔데요? 이거 뭐에요? 이거 뭐지? 이거 뭐에요? 이거 뭐에요? 아니 중계방위원 여러분 이게 뭔데요? 아니 잠시만요 이게 뭔데요? 아 지랄하지마세요 아이 낚시한 통에 개새끼들아 아 지랄하지마아 이게 뭔데요? 종물라고 얼마짜린데요? 어 아니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저리 몰아가지고 아 뭔데요? 아 아 부락 까지마아 어 어 어 왜 없지? 어 왜 없지? 지랄하지마아 뭐야 뭐야 지마 야 사박이야 사박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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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었거든 야 야 나도 나도 의미가 없어 형님 잠시만 야 레전드 이거 잘 뜨는 거예요? 야 나 금강 질렀는데? 야 또 지를 수 있나? 아 못 지른다 씨발 야 잠시만 어 야 이거 가나 야 이거 가나 7대면 얼만데요 7 아 씨발 강하고 싶은데 아 아 하 하 나이다 나이다 하 야 이게 좋은 거야 얘들아? 아 그냥 그냥 질렀는데 어 자기네 전화 왔다 자기네 전화 왔는데 나의 자름을 가고야되네 나의 자름을 가고야되네 어 야 어 말해 모벨은 강화 안돼 그리고 어 너 그거 뭐해서 먹었어? 마일리지? 아 나 근데 마일리지 깠는데 그냥 구던데? 어 한 그거 지금 실대 보니까 4만5천정도 올라와있는데 어 이거 낮에도 봤는데 4만5천에 올라와있었거든 대충 4만원에 올리면은 거래될걸? 우와 어 여기 원래 잘 뜨는거야? 아니 이게 존나 안뜨는거지 지금 서버에 3개밖에 없을걸? 우리 서버에 아 보고? 고벨보다 애들이 조심해 그냥 태벨이 싸니까 그냥 쓰는건데 돈 많은 애들은 쓸거야 4만5천에 올려봐봐 형 기사단의 반지는 존다 비싼거지 어떤거? 기사단의 반지 기사단의 반지 싼거야 싼거야? 기사단 반지는 한 20만원밖에 안해 내가 나도 기사단 반 지키고 있어 만약에 니가 그게 어디지? 마일리지 쓸거지 지금 어 마일리지 보면 계랭의 수출 보겠어 그거 내가 깠어 그거 한번 깠어? 어 모림의 액세서리 상자도 너 이번에 한번 깠으면은 못가고 한달에 한번밖에 못가 와 대박이네 이거 그거 일단은 무조건 팔아 그거 일단 100만원 무조건 공돋던거야 그리고 그 뭐지? 군터 해봐 군터 내가 지금 군터 할거 같던데 군터가 대박이야 왜냐면 지금 햇나우엘 존나 많이 불려서 개동갑 됐는데 만약에 군터에서 반방이나 아니면 금빛날개 이런거 먹으면 일단 최소 300장이야 반방은 뭐 일단 1,500, 2,000 할거고 어 그리고 거대 남비나 거대 은빛은 무조건 은빛이 보통 100장 150장 금빛이 105 어 금빛이 아마 한 300장정도 할거야 군터를 가 군터 아 진짜로? 어 손해도없어 군터가 어 알았어요 고마워 아 뭐야 이런 시발 총 같은가 야 없어 얼만데요 야 무모가 발전정도 한다고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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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여러분들 저 진짜 거짓말합니다 아시죠? 저 진짜 이거 구해신 쓰기 전까지는 저 진짜 이거 쓰기 전까지는 거의 오늘 거의 거의 진짜 거의 세상 낼망 예? 거의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 뻔 입을 이렇게 가만히 잘 뻔했어요 근데 구해진 이유로 오메을 무부에다 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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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만개 정도에요?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얘들아 오메을 딱 밟게 지금 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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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7뜨면 얼만데? 그만 말해주세요 형님들. 7뜨면 얼만데? 그만 말해줘. 7뜨면 2만 나이야? 그러면 싸인 나왔다 얘들아. 나이 이에준. 2만 5천 나이야 있네. 군터 질러. 축 무조건 한 개 나온다 생각하고 지르는 거야. 인정 전략과 창조경제 이에준. 창조경제 이에준. 무조건 축한 개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르는 거야 얘들아. 어때 내 대가리 잘 돌아가자 얘들아. 내가 괜히 10년 동안 방송한 게 아니야 얘들아. 나 이에준이야 얘들아. 날 뭐라 불러? 나 기적이라 불러. 또 다른 이름 레전드라 불러. 인정? 아니 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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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켈라. 중계방 여러분들 인정? 이게 인정? 인정? 중계방 여러분들 제 전략 인정? 인정? 어떤 분이? 잠시만 형님들. 추천 좀 해주세요. 개무식한 빠가 새끼. 그것은 인정. 뭐 제가 뭐 동구산대학교 자퇴생이기 때문에 저도 반박. 반박할 수가 없네 형님. 예? 저 말은 반박할 수가 없네 형님. 자 우웨벨트. 이걸 얼마나 팔까 얘들아. 나는 얘들아.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. 어? 나는 다 풀어주고 싶어. 엘씨들이 나한테 도와준 것만큼. 이렇게 대작 게임을 만든 만큼. 나는 뜨면 우리 대포 서버를 위해서 싸게 팔고 싶어. 나는 산발 5천 다이어야 간다. 살 사람 사세요. 이게 바로 살아있는 레전드. 살아있는 인간 변기. 살아있는 역사. 숨쉬는 착한 새끼. 예? 중계방 여러분들 인정? 인정? 십 인정? 너무 싸요? 시세 파괴범 새끼. 콰악. 어 근데 여러분들. 이거 여러분들 벨트 아니에요? 오우거. 예? 여러분들 약간 오우거다 말잖아요. 트롤족. 오우거. 예? 여러분들 벨트인데 이거? 여러분들 사세요. 여러분들 끼시면 대박이겠다. 세트 아닙니까? 예? 오우크에다가 오우거에다가. 예? 같은 동족 아닌가요? 얘들아. 좀 3만 5천은 내가 좀 이탈 없구요. 4만 다이어어대. 이거면 괜찮지 얘들아. 싸접한거잖아. 어쩌다 내가 돈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. 4만 다이어어면 괜찮은거 같은데. 맞지 얘들아. 잠시만요. 어? 어? 너무 싸. 4만에 올려. 어? 4만에 올릴거야. 4만에 올려주니 스포이 팔려. 다 그래. 형 지금 4만 다이어어대기자 아니야? 뭐라고? 형 지금 대기하고 있는거 아니야? 4만 다이야? 어. 아니 난 2맥 쓸거야. 2맥을 하고 나 잠시만 써서 나 500필 없어. 아 그래요? 어 알았어요. 고마워. 아. 대기자인줄 알았네. 자. 지가살아라 부식이. 자. 지가살아. 아. 용루주자고? 얘들아 나 구스정도 싸게 팔았어. 용루영한테. 근데 만약에 진짜 용루영이 산다 그러면 내가 진짜 싸게 산다 해야 하는 주지. 친한 형인데 창구라도 산다 그러면 산만다이아야에 좋아요 근데 뭐 살 생각이 없네 난 친한 형은 난 돈 안 받아 산만다이아야 하면 괜찮잖아 나중에 뭐 접을 때 팔 팔다가 제가 받을 수 있고 어? 용리형? 야 공짜로 줘라 어 뭐야 어 형 사장님 산만다이아 사겠습니다 아야 감사합니다 예? 그냥 두세요 그냥 구시면 제가 이따 들어가서 살게요 아니 저기요 잠시만요 네 사장님 아니 저 트을 산다면서요 아까 트을 끼고 있다면서요 아니 산만이며 삽니다 사장님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만이며 삽니다 사장님 아니 지금 피로가 없네 딱 보니까 사재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산만다이아야는 살만하니까 사는 거지 나니까 산만다이아요? 산만산만 애들이 트 벨을 존나는 게니까 트 벨을 막 2천원이면 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트 벨기지 오벨까지 말기 택과금을 안 산단 말이야 그래요? 어 막말로 그래 트 벨이 오벨에 딱 그 반절인데 반절인가 750인가 들으니까 그 못들어 그래서 예 큰 차이가 없을 때 거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사만다이아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았어 네 형님 아 예 일단은 뭐 용량이 필요하다 참고라 형님이 뭐 말했으니까 그렇지 다행인데 그날 주자 얘들아 사만다이아 만다이아 얼마 안다고 마찰아 얘들아 그렇게 가자 어? 그래 가자 아니 뭐 만다이아 다 받으려고 뭐 시발 지랄하는거 어쩔게 아니지 어 얘들아 잠시만 얘들아 잠시만 나 오늘 지금 목표가 있다 이거 칠 띄워야 돼 잠시만 근데 칠 띄워야 있는데 여기서 득템이 나온다 그러면 안오 띄워야 돼 띄워야 돼 띄워야 돼 잠시만요 여기서 축이 뜨잖아 얘들아 뭐야 이거 축이 뜨잖아 뭔 소리 나 왜 누가 때려 어? 어? 뭔 소리하는 거야 아니 뭔 나 원래 여기서 줬어요 켈라우엘 이거 사면 주잖아 아 아 잠시만 야 그럼 잠시만 야 축마법 그거는 어디서 주는데요 아 그 아 생각해보니까 맞네 아 아 아 맞네 무기지는 것만 주네 이건 무기가 아니잖아 이건 무기가 아니잖아 띄워야 돼 띄워야 돼 띄워야 돼 띄워야 돼 띄워야 돼 멂ence 바 dungeons pipelines 노은웅 아니 저 장... 어서 잠시만 자 캙 일단 칼이 들었으니까 무라도 썰자 애들아 이거 다 사자 나 칼을 들었기 때문에 무라도 썰어야 돼 일단 오정 오정 하나 당연한 기모드기 까악 아 씨 제발 죽일단 나와라 죽 제발 나와라 죽이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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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땅 내 목표는 죽이다 제발 싸바.. 싸바오.. 와.. 푸음.. 아.. 지금 있겟.. 싸바오.. 꺄악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카이 꺄악! 아아아아아아 이거또 시발 야 이수진게 존나 나와! 꺄악! 아아아아아아 I'm faded 시발 땅! 우와아아 아아 몰라요 이건딱 땅! 우와 땅! 땅! 와아아악! 와 이맘나 이 같은 아아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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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5. 6. 6. 8. 8. 8. 1. 10. 10. 11. 11. 다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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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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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혜준 중구사입니다. 날 뭐라 부른다고요? 날 뭐라 부른다고요? 나 이혜준 중구사입니다. 제2의 이름 뭐라 부른다고요? 여러분들 저를 뭐라 부른다고요? 나 이혜준 중구사입니다. 나 이혜준 중구사입니다. 자, 이혜준 중구사입니다.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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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혜준 중구사입니다. 어휴 어휴 와 존댓뻔했다 이거 눌렀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왕 간세형인데 어 부내신검 대리노씨를 위해 독으로 주세요 부내신검 얼만데요? 아니 아까 강세형님이 내일 해야지 내일 할게 형님들 나 이거 나 진짜 내일 지를게 형님들 나도 뭐 이거 컨텐츠로 쓰려 하는 거지 뭐 돈 벌려 생각은 없거든요 형님 잠시만요 지금 별풍 10개만 사보시겠어요 형님? 야 강세형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철구야 강세형인데 형 리니지M은 안하는데 지원해줄까? 나 컨텐츠 안갈래? 야 진짜 형님 뭘 지원해줄건데요? 아 왜 아 왜 왜 왜 감이 잃었네 아 왜 감이 잃었는지 드러나 보셔 왜 개념형님 왜 왜 감을 잃었다는 거예요? 나 510원에 팔았다고? 어? 아 사만다야 안돼? 사만이잖아 강세형님! 어떤걸 지원이요? 어? 와... 아 이거 팔은 게 아니라 정... 아... 던... 엔 crypto 가지고 아 Дж3 슬아ls 강태도 하면 안됩니다. 계속 내 방송 보기 해야되요. 그거야말로 저 새끼 인생부터 망치는 길이에요. 그래. 너 그냥 해임이나 당해. 저 새끼 진짜 인생 망치는거는 족같다고 플릭하면 안돼. 강태하면 안돼. 계속 아프리카 보게끔 내 방송을 보게끔 하는게 저 새끼 안나를 망치는 길이야. 장인한거지. 좋았어. 잠시만 형님. 이거 구글은 되긴 되는데요.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되지? 네. 됩니다. 형님. 형님. 지원해주시게요. 형님. 나 내일 진짜 레전드 한 번 내일 해주시면 안됩니까? 아. 아까 팔 떴어어었는데. 아. 존나 아깝다. 어. 형님. 너는 내일 날 잡으면 안됩니까? 아. 오늘. 나 오늘 시패신도 갈거고. 아. 네. 형님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. 역시. 역시. 역시 강세형님입니다. 진짜 강세형님입니다. 대박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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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아. 나 오늘 적 잡았네. 근데. 아. 얘들아. 적 잡았다. 구회신이 띄옹이 띄웠는데. 적 잡았어. 적 잡았다. 적 잡았다. 이거 내가 볼 때 10만 다이아. 9만 다이아 면. 아. 강세형님. 아니지. 아. 감사합니다. 강세형님. 진짜로. 너무 고맙습니다. 아. 하. 7건기. 도전해줘라. 진짜에요? 아니. 지금. 많은 분들이. 데이러시. 몇 명 해놨는데요. 지금. 그러지 마시구요. 지금. 카톡은 잊고 있어요. 아이디비 번 주세요. 아이디비. 강세형님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야 6건기 얼만데요 6건기 해신 9강짜리 있는데 전화번호 주세요 구라면 바로 고소입니다 9개차 무조건 10만 넣으면 10만 안 넣어야 되더라 내가 맨날 이제 예전에 뭐 해봤지만 이거 다 구라야 진짜 뭐 말도 안 돼 2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짜리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나 오늘 3시에 일어나야 돼 아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악세는 거래가 안 돼 근데 띄우면 대박이긴 하잖아 네 형님 형님 이거 만약 거짓말이면 고소해도 되죠 아 진짜예요 아 뭐 띄워 나가는 거예요 네 뭐 띄워 달라는 거예요 검은 귀걸이 아 진짜요 네 몇 개 있으신데요 아니 6건기가 하나 있는데 그냥 치르면 되는데 6건기 짜리가 얼마 투자하셨어요 네 조금 투자했어요 조금 확실합니까 형님 맞죠 접속대기도 없어요 아 그래요 형님 형님 그럼 아이디 비번 좀 카톡으로 주세요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오늘 많은 게 질러가지고 10회창 띄운다 이거 10회창 아무도 없죠 지금 이거 띄우면 레전드입니까 형님들 레전드예요 10은 무기조차 없어 야 이걸 축으로 질러야 되더라 왜 자꾸 축으로 질러라 그러는 거야 야 진짜 강세형 강세형님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아니요 저 만약에 나 진짜 이거 헛소리가 아니라 오늘 제가 대박 레전드 한번 갈 거예요 근데 니들도 잘 알잖아 얘들아 이게 게임이라는 게 한번 오픈됐을 때 어그룹거릴 때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 시청자들은 맨날 이제 보라컨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대세가 이제 리니잼 지르는 거잖아 시청자가 많이 찍히잖아 얘들아 맞지 니들도 잘 알 거 아니야 지금 아직까지 리니잼 지르는 게 아직 대세예요 언제 이게 어그룹거릴지 모르겠지만 나도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너네들 생각해봐 니들이 원하는 방송이 있긴 한데 나도 시청자를 찍어야 되니까 당연히 어그룹걸린 게임을 하는 게 방송 잘하는 거야 시청자 찍으면서 재밌게 그게 맞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른다 그러면 굴하겠지만 일단 오늘 지르고 나 오늘 보라컨덴츠 오늘 비하그라 그거 있어요 그거 먹으면서 제일 압박하고 ASMR 간만에 ASMR 하고요 그렇게 할게요 오늘 보라컨덴츠 근데 붐яли О simultaneous tudo 이런 거